어디 요새 아직 더 아프시곤 하는데 없고요? 왜? 이제는 달라 다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아직은 괜찮아. 아프면 바로 빨리 얘기하세요.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 많이 좋지. 아직은 괜찮아. 아직은 괜찮아. 아휴 시간 참 빨리 가네. 한시간이 그냥 여기 와서 후딱 가서 후딱 가서. 그러게. 그죠? 왔다 이렇게 가면은 꿈 같겠네. 나도 나는데 할머니가 또 더 더 외로웠지 않을까. 그래도 이렇게 오는 게 낫죠? 아이 그야 좋지. 할머니 더 외로울까봐 안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요즘. 알겠어요. 아휴 또 가지면 심심한 거 아니야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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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셨구나. 어 저기 슈퍼 할머니 아니시죠? 응 응 슈퍼 할머니. 할머니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나이 많이 아휴 이제 나이 많이 지었구나. 잘 지냈어요? 다 건강하게 잘 지내 계시네요. 아휴 동생하세요 저거. 승규 형은 딱 기억을 하시네. 응. 가러 와서 아침밥 먹고 서울 올라가는 거야 지금. 지금 방금 왔다가 가는 거야. 아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알겠습니다 할머니. 네 건강하세요. 아휴 그날 참 오늘은 즐거웠어 진짜. 내 생애 처음이다. 네 내 생애 처음이다. 아이고. 할머니 갈게요 이제. 할머니 슈퍼 할머니 존경하시네. 너무 존경하셔. 구실이 다 됐는데. 그러니까. 응. 알겠어. 할머니 갈게요. 감사합니다 할머니. 맛있다. 할머니 연락할게요. 엄마한테 전화하면. 건강하세요. 오는 길은 가벼웠는데 가는 길이 무겁네. 갈게요 할머니. 갈게요 할머니 전화할게. 응 할게. 아름다운 사람아. 사랑하는 사람아.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. 공기는 더 하겠다 야. 아니 공기는 나는 잠깐이라도 봤어서 되게 즐거웠어. 응. 형. 너 진짜. 가끔이라도 그렇게 찾아가야지. 진짜 형은. 앞으로 진짜 라인하우를. 출천을 하셔야 될 것 같아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